대표님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대표님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. 저는 DCC ENT의 윤석환 대표라고 합니다. 어떻게 여기 독일까지 오시게 되셨어요? 저희 작품을 좀 글로벌하게 홍보하기 위해서 왔는데 독일에서 이 축제가 글로벌하게 많은 바이어들이 온다고 해서 오게 됐습니다.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DCC ENT 부스가 너무 멋있게 꾸며져 있는데요. 저희 회사 먼저 소개 한번 해주세요. DCC ENT는 웹툰을 제일 잘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고요. 15년 정도 사업을 했기 때문에 많은 신뢰가 있고 제작 노하우가 있는 웹툰을 잘 만드는 회사입니다. 요즘에 DCC ENT가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. 이 회사 명의 뜻이 뭐예요? DCC ENT는 드림 크리에이티브 콘텐츠라는 뜻으로 창의적인 콘텐츠로 독자들과 소통을 한다. 콘텐츠로 소통을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. 드디어 DCC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번 독일 프랑크프라트 후보증으로 해서 성과가 좀 있으셨나요? 이번 도서전에서는 많은 업체들을 만났었고 다행히 저희 작품들을 알아봐 주시는 회사도 많았고 또한 다양한 나라에서 많이 바이오들이 찾아주셔서 좋은 성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그중에서 가장 좋았던 성과 두 가지만 뽑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? 우선은 저희 작품 중에 여성향 로맨스 판타지 최근에 제일 잘 나가는 브로크닝이라는 작품이 있고요. 7개 나라에서 번역권이 발매가 됐고 역시 여기 도서전에 왔을 때도 많은 업체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. 이 작품이 유독 7개의 언어권에서까지 퍼블리싱이 될 만큼 이유가 있을까요? 이 작품이 주인공이 자기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모습과 나오는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 대한 헌신 그리고 이 제목이 브로크닝이지만 절대 깨질 수 없는 둘의 사랑을 애절하게 그리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대표님, 뭔가 스포하신 거 아닌가요? 또 다른 작품 인기 있는 건 어떤 거였을까요? 또 다른 작품으로는 남성향, 다크 판타지 장르로 수채기사 군터라는 작품이 있고요. 이 작품은 애니메이션 쪽 회사에서, 출판에서, 북미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요. 최근에는 인도 회사에서도 애니메이션에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. 군터의 가장 큰 장점, 강점은 어떤 거일까요? 이 작품은 유니크한 장르가 있고 주인공이 평범하지 않습니다. 악당 같은 주인공이지만 이 주인공이 결국에 인간으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인간을 증오하지만 다시 인간으로부터 치유를 받아서 인간을 편해서 싸우는 그런 독특한 설정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. 메시지가 굉장히 좋은 작품인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끝대로 도서전을 곧 있으면 마무리가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포부가 있으실까요? 지금까지 DCC의 작품은 한국과 일본, 미국에서 인기가 많았는데 그 외에도 유럽 쪽에서도 많은 독일, 프랑스 독자들과 저희 작품을 많은 소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웹툰뿐만이 아니라 2차 사업에 대해서도 애니메이션이나 굿즈에서도 글로벌한 팬덤을 찾아가고 싶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DCC의 이런 미래를 많이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